안녕하세요 와인국 크리스탈입니다. 찬바람이 솔솔 부니 정말 레드와인 한 잔 생각나죠? 와인 마시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. 오늘 준비한 와인은 주로 블렌딩에 많이 쓰이는 포도 품종인 카베르네 프랑 100%로 만든 와인을 준비했어요. 카베르네 프랑은 주로 보르도에서 블렌딩으로 많이 쓰이는데 카베르네 소비뇽, 메를로, 카베르네 프랑 이렇게 3대 블렌딩으로 쓰이는데 이 와인은 보르도 말고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서 나온 카베르네 프랑으로 만들었어요. 테스팅할 와인은 르 부아르 2011 빈티지에요. 카베르네 프랑 100%로 만들었구요. 루아르에서도 신혼 지역에서 만든 와인입니다. 카베르네 프랑은 카베르네 소비뇽만큼 그렇게 탄인이 많고 필바디 와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색깔도 카베르네 소비뇽보다는 훨씬 또 맑고 옅은 색깔이네요. 카베르네 프랑 하면 제일 유명한 와인이 슈가에 블랑이죠. 가장 지배적인 향이 피망, 그린 페퍼 그런 향이 나구요. 약간의 후추랑 흑연 향도 좀 납니다. 그러면서 또 크랜베리, 말린 크랜베리 향도 나구요. 향도 굉장히 섬세한 느낌이에요. 그 느낌이 뭐랄까 이발에서 잡물결이 이렇게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치는 느낌이거든요. 아주 파워풀하지 않고 근데 섬세한 탄인과 산도가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. 홈차잎 같은 뉘앙스도 있고 여운도 굉장히 기네요. 굉장히 섬세한 와인이라 음식을 같이 드실 때도 스테이크나 너무 프리바디 음식보다는 약간 육류로는 닭가슴살 구이나 오리구이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구요. 그냥 말랑말랑한 치즈랑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음식도 너무 간이 세지 않은 그런 음식이랑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까베르네 프랑은 단일 품종으로는 흔치 않은 와인이기 때문에 루아르 신호에서 나온 까베르네 프랑 꼭 한번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. 와인국 크리스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